추석 동안 먹은 것들 안녕하세요. 용덕입니다. 오랜만에 본가를 왔어요. 배가 오빠죠? 불닭팽이버섯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새송입니다. 여기는 돼지 비계입니다. 고기만 다 건져 먹어서 남은 팽이버섯입니다. 맛있다. 사고네요. 과연 맛있을까요? 겁나 맛있네요. 사실 제가 생리하기 직전입니다. 매운 몸 안 좋은 맛. 맛있는 맛. 이게 돼지 기름에 볶은 거라서 동생이 비계를 싫어해서 살코기만 건져 먹었어요. 최상상 비계가 남는 겁니다. 음! 왜 이렇게 짜장냐 하니? 솔직히 사실 바닥빨 Everything 폴이의 짭조름에 발라보는 것 같아요. 아주 바쁘죠? 근데 거짓말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더라구요. TECHO 3 Wyoming 미국 해봅니다. 베이스 그런 거 힐링 뮤직비리 내일은 추석이에요 다들 즐거운 한글 가듯이 다 먹었는데 이 친구 배가 많이 고팠는가 본데 다 먹었습니다 얼린 샤인 머스캣 맛있겠다 맛있다 참 맛이영 이걸 먹으면 착해진답니다 오마이갓 어묵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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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갬 모두 못 들어가겠네 뽀독뽀독 소세지 왜 이렇게 뜨거워 다섯 갬 다섯 갬 다섯 갬 다섯 갬 다섯 갬 다섯 갬 단무지 사소하고 맛있어? 맛있어? 음! 24시간 후 진짜 진짜 이쁘다 요거트 알스크림 냄새도 더같아 오마이갓 원래 이래? 방금 딱 흙에서 퍼온거같아 와 한방에 먹는거 봐 많이 먹는거라 코코넛 슬라이스 다 먹었어요 뜨거워 물꼴만 안 남겨둔찌 핫도 쓰레기같이 생겼네요 이건 안먹어가지고 간장만 먹어 간장만 먹어 음 맛있는데? 초코코코넛 뜸31 진 hacen 맛있건 빚mä 와.. 가사.. 세상에! 이거를 투푸봐라니 바로 사겠습니다! 으씨! 아 나 맨날 며칠에 지금 쌩얼에 찍고 있는 거지? 죄송합니다! 약간 좀 느끼한 크림이 아니고 휘핑크림 같은 그런 크림이네 진짜 맛있는데? 어때 어때? 맛있지? 맛있지? 어 많이 먹어 만있어 많이 시작해볼까? 이거 안에 있는 면? 뭐? 땅면 저는 하나하나 면을 다 뗐습니다 응 응 맛있네 엄마 이가 겁나 뜨겁네 으음 너무 맛있는데? 맛있습니다 맛있군요 겁나 매운데? 맛있어 네 겁나 맵네 단짠 단짠 초코는 별로 기대 안 하는 중 이건 100% 네일 그렇습니다 마라탕 먹고 싶다 제가 추석 전에 39kg였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잘 먹었던 적이 듭니다 다시 뵙게 오는데 와우 내 슬픈 예감이 딱 들어봤는지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